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속도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면 중국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모습인데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26도, 충주와 증평 24도, 제천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껴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단양 35도, 충주 34도, 제천과 보온은 33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갑작세를 쏟아질 수 있는 비에 대비해서 무사한 자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세븐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